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따라 뭔가 카메라가 되게 오밀조밀한 느낌 그러네요 뭔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쫙 벌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2019년 거의 완전 끝물 완전 끝물에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갈 건데 오늘 찍는 방송 중에 일부분은 2020년에 올라가게 되겠군요 그래서 드디어 해가 바뀌는 지금 그 시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레코딩 타임즈를 시작하고 진짜 힘들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진짜 사장님과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9년 한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2020년에도 드디어 이제 레코딩 타임즈가 2년 차를 맞게 됐는데 물론 뭐 요새도 이게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수요도 좀 확실히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 우리 컨텐츠 자체도 신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조회수나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요런 장비들의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요쪽 분야로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술에 뭐 배가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꾸준히 요 레코딩 관련된 장비들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요 레코딩 타임즈는 어쨌든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또 응원해 주시고 즐겨 봐주시면은 채널도 더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0년에도 많이 아껴 주시고요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어 송년에도 즐겁게 재밌게 잘 하시고 네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기타리스트들이 꿈꿔왔던 바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기타리스트들이 꿈꿔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거 이런 뭐 수식어가 달렸다는 게 굉장히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기대도 되면서 가장 또 불안하고 위험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식어거든요 왜냐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 무슨 막 진공관 들어있고 거기에 뭐 모듈레이션 아니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동봉돼서 나오는 경우에 그렇게 좋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또 기타리스트들이 얼마나 또 자기 톤메이킹이나 이런 그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고 그걸 고지곳대로 들을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늘 그 이제 그 광고들이나 그런 쪽들이 사실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그 왜 있잖아요 그 작곡가로 전향한 기타리스트라든가 이제 작곡이 메인인데 기타를 좀 다룰 줄 아는 사실 그 쪽에 뭔가 좀 더 힘이 실렸죠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나는 작곡가로서 사실 기타는 어느 정도 치는데 그렇다고 뭐 미디 기타를 찍을 순 없고 근데 그렇다고 좋은 고가의 기타와 뭐 예를 들면 캠퍼 프랙탈까지는 내가 투자할 정도는 아니야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이제 작곡가들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기타 사운드를 좀 저렴한 가격에 좀 괜찮은 톤을 뽑아낸 이런 게 사실 포커스가 아니었는데 저는 사실 전문 기타리스트는 아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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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은총씨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번 제품은 다행히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그 뭔가 이 안에서 무슨 장난질을 살짝 살짝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하게 해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얘는 그냥 기타리스트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여러가지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 주면서 결국에는 자기 세계관은 자기가 알아서 구축하게끔 그 영역을 건들지 않은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거는 괜히 애매하게 건드려 놓은 애들보다는 더 차라리 오히려 활용도면에 있어서는 어 괜찮다 생각을 할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이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IK 멀티미디어 하늘천 멀티미디어에서 늘 말씀드리는 하늘천 멀티미디어에서 이게 실제로 그때 김은 피디님이 확인하신 바 실제로 IK 미디어 로고를 만들 때 이거를 한자 하늘천을 실제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AXEIO 상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이거는 대리점 샘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리점 샘플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저희 뭐 사실 박스를 까는 언박싱을 따로 하진 않으니까 그냥 박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것만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XEIO입니다 AXEIO 전면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부들이 색깔별로 녹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여기 또 빨간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풋 기타 넣을 수 있고 정말 기타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라는 걸 딱 보실 수 있는게 이쪽에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 그리고 제이팩과 퓨어를 가를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G톤을 통해서 이쪽으로 샤프톤 이쪽으로 할수록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소리가 커지고요 이쪽으로 할수록 좀 그 위에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지고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가 납니다 볼드가 되죠 여기 옴에 따라서 이제 톤 조절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꽂으면 바로 인스텔 불 들어오고 빼고 뒤쪽에다가 저 캐논 꽂아 놓으면 바로 마이크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리셋 이렇게 푸쉬하면은 프리셋 셀렉트가 되네요 그 다음에 48 볼트 그리고 튜너 그리고 뭐 다이렉트 모니터 그리고 헤드폰 마스터 헤드폰 단자 앰프아웃 이쪽에서 리앰프 가능합니다 자 옆쪽에 보시면은 이 옆쪽에 그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전원 버튼, 아답터, 미디 인아웃, USB 포트, 익스터널 컨트롤, 페달 두 개를 장착하실 수가 있죠 라인아웃에 1, 2, 3, 4 그리고 마이크라인인에 1, 2인데 이게 뭐 인으로 치면은 이쪽이 이거랑 이쪽이 이거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얘랑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뺐다 꽂았다 하면서 같은 채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인입니다 보기에는 포인 같아 보이지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투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으니깐요 네 뭐 요정도 크기 적절합니다 좋네요 네 보고 왔는데 이건 크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 예전에 썼던 TC 일렉트로닉의 약간 커넥트 그 임팩트 트윈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 옆면에 이런 그릴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 정도 연상시키는 이런 외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버즈비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판매가 62만 4천원 할인가가 49만 9천원 무의자 할부 5개월 했을 때 월 9만 9천 8백원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 눌렀네요 자 보시면은 하이엔드 사운드 최상의 기타톤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세트리안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조세트리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수백만 개의 사운드를 갖고 있어야 해요 오디션을 보거나 녹음을 해야 할 때나 내 집 내 방 옷장 속 왜죠? 네 투어퍼스 호텔방 어디에서나 그 사운드를 저장해 놔야 해요 이것이 정말 쉬워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프리미엄 트윈 5아웃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24비트 192kHz 고해상도음질 나와있고요 그리고 Z-tone 이라고 해서 기타 톤메이킹을 위한 전용 입력단이 있습니다 프리앰프부에 제이패시랑 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프리미엄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앰플리튜브 4 디럭스 버전에다가 T-REX 5 프로세서 10개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리앰프 출력단이 있는데 리앰프는 저희가 이따가 따로 떨어뜨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클래스 A 마이크 프리앰프에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3중 토폴로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벽한 독립형 회로 기타 톤메이킹을 위한 이런 전용 입력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 프리 위주로 제작이 되거나 기타 입력부는 단순히 HD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용 회로가 과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기능인데 악기 본연의 소리에 어떤 변화 없이 본연의 사운드를 내어주는 투명한 초정밀 프리앰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퓨어 상태로 이렇게 받아 놨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패시브의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퓨어와 제이팻이 패시브의 두 종류 그 다음에 액티브 통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퓨어는 기본적으로 그냥 투명하게 받아 준다 그리고 제이팻은 이게 뭐냐면 접합형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거든요 클래스 A 입력 버퍼로 뭔가 약간 그런 하모닉스나 미드레인지를 조금 더 부스트해 주는 느낌이라 따뜻한 느낌 그리고 미들이 조금 더 차오르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제이팻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차갑거나 너무 라이트하다는 느낌이 들 때 이걸 한번 바꿔보시면 좋은 효과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티브 픽업 기타를 사용을 할 때 이쪽에다가 놓고 치시면은 액티브 픽업에 적합한 사운드를 만들어내 준다고 합니다 세 가지 입력 모두 다이너미 레인지를 117dB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했을 때 뭔가 괜히 불안한 입력단 없이 전부 다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입력단이고요 그리고 3Hz에서 32kHz까지 이렇게 잡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응답률이 높게 프리퀸시 리스판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가 있냐면은 G톤에 딱 보시면 샤프와 볼드가 있어요 지금 이 톤의 느낌을 뭘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임피던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앰프의 임피던스 1MΩ 이게 제일 높은 임피던스에서부터 그 다음에 2.2KΩ 해서 날카롭고 얇은 톤에서 두터운 톤까지 임피던스 다이어를 통해서 픽업과 적절한 사운드를 이렇게 메이킹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패시브 상태에서 J-Fash이냐 P-O냐 선택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액티브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톤을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1MΩ에서 2.2KΩ까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뾰족한 톤 이쪽은 좀 더 두텁고 따뜻한 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프리앰프를 제공을 하는데 후면부에 있습니다 후면부에 캐논잭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116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앰프 설정이 굉장히 쉽다 기타 앰프 다이렉트 연결이 가능한 앰프와 전용 단자 요건 이따가 저희가 실제로 요거 세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앰플리튜브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48V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 입출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있다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앰플리튜브의 T-REX에 뭘 주는지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저거 기타 입력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을 좀 패스하고 왔는데 자 여기 있죠 전면부에 불이 들어왔을 때 디자인을 보고 계세요 저희가 아까 외관 살펴볼 때는 불 들어온 걸 못 보셨죠 굉장히 뭔가 디자인이 화려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후면부 보시면은 후면부도 뭐 아까 외관 살펴볼 때 보셨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봤던 요 퓨어 제이펫 액티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하늘천 미디어 네 그렇습니다 하늘천 미디어 아이케 미디어 왔을 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까 그게 그대로 요거를 번역해서 갖다 놓은 거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네 오 볼 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로 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다운로드해서 여기 바로 보시면은 ix, io, 드라이버, 컨트롤 소프트웨어, 매뉴얼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터페이스를 받아 가지고 보시면요 여기 컨트롤 패널인데 지금 요 하드웨어 뭐 연결됐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겨레이션에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죠 저희 지금 48로 맞춰놨고요 버퍼 사이즈 지금 512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모노 음 다이렉트 모니터링 모노 그 다음에 튜너 노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2 앰프아웃이 되어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방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 앰프아웃이 있잖아요 이 앰프아웃을 활성화 시켜주는 버튼입니다 요걸 끄면은 일반적인 입력 상태가 되고요 요걸 켜면은 앰프아웃이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웃풋 1, 2와 3, 4를 이쪽에서 세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앰프아웃이 있는데 앰프아웃 같은 경우에는 리앰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타가 들어가는지 미디가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오 잘 들어가고 있죠 어쩐지 소리가 안 난다 네 지금 패시브에 퓨어로 해놨습니다 이 사운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이게 퓨어고 제이패 오 오 그렇군요 일단 퓨어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녹음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디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돼 있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로써 딱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을 받은 김에 저희가 리앰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앰프가 뭐냐면 여러분 DI 박스는 잘 아시죠 이 다이렉트 인젝션이라는 DI 박스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I는 뭐냐면은 기타의 인풋 자체가 이제 하이 임피던스 인풋이잖아요 저항이 큰 인풋인데 그 저항이 큰 인풋을 언밸런스드 소스라고 하죠 그 언밸런스드 소스를 밸런스드 소스로 바꿔주는 밸런스드 시그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게 바로 DI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인 오디오 기기에서 기타 전용 인풋이 아닌 일반 오디오 기기에서는 기타 사운드 같은 언밸런스 사운드를 바로 꽂았을 때는 거기에 똑바로 소리가 입력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DI 박스를 이용을 해주는 건데요 믹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타 앰프에 들어가는 그 인풋은 전부 다 기타 전용 인풋이잖아요 하이즈 인풋이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임피던스가 들어가야 하는 인풋에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녹음을 받아왔는데 이 녹음을 뭐 어떤 앰프를 한번 거쳐보고 싶다던가 거기에 앰프 사운드 디스토션을 걸어보고 싶다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운드 자체를 내가 마치 기타를 연주하는 것처럼 기타 인풋으로 집어 넣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뭐 그 믹서나 이런 거에서 아웃풋단을 통해 가지고 그 아웃풋에서 나오는 소리를 거기다 꽂을 수 있잖아요 인풋에다가 근데 그 소리는 밸런스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게 언밸런스 사운드로 들어가는 순간 또 소리가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밸런스 사운드를 언밸런스 사운드로 바꾸는 DI와 반대의 장치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리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밸런스 사운드를 이제 오디오 장치 내에서 쓸 수 있게 밸런스 사운드로 바꾸는 개념이 DI, 다이렉트 인젝션이고요 반대로 이미 프로세싱된 밸런스 사운드를 다시 한번 기타 앰프 같은 언밸런스 입력으로 집어 넣기 위해서 소스를 변화시켜 주는 개념이 바로 리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앰프가 따로 원래 리앰프들이 따로 나오잖아요 리앰프 스톤박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소스를 넣고 리앰프에서 나오는 소스를 앰프 입력에다가 인풋에다 꽂아 버리면 마치 기타를 인풋에다 넣고 연주하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 진짜 좋을 때 클린톤이든 뭐든 그냥 집에서 예쁘게 깔끔한 기본 사운드를 녹음해 가지고 가서 리앰프와 함께 그걸 들고 다른 스튜디오에 가면은 그 앰프에 그 스튜디오에 구비된 앰프에다가 리앰프로 인풋 연결하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은 마치 내가 지금 컨디션 좋게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앰프 톤을 세팅해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누구 때문에 발명이 된 거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93년도에 조 세트리안 형님이 우리 아까 여기 그 인터페이스 앞에 왜 그래서 세트리안 형님이 왜 있나 했더니 그래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이브에서 녹음된 베이스 트랙을 갖고 와서 믹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쿠니버티 존 쿠니버티라는 조 세트리안의 엔지니어가 앰프 녹음한 사운드 두 개의 베이스 트랙을 갖고 왔는데 앰프 통해서 받은 사운드 디스토션이 너무 심해서 DI를 통해서 받은 사운드만 쓰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앰플리튜브나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를 뭔가 소스를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DI의 역발상으로 임피던스 레벨을 하이지로 맞춰줄 수 있는 박스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때 프로토타입의 리앰프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존 쿠니버티가 원래 자기가 믹싱 엔지니어다 보니까 요 리앰프 판권을 라디얼 엔지니어에 양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라디얼 엔지니어에서 요 리앰프 기술을 잘 전수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상업화해서 잘 상품화 해가지고 지금까지 리앰프의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장비의 발전은 아티스트 때문에 발전하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요거를 어떻게든 앰프에 넣어서 해보고 싶다 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인풋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은총씨가 직접 기타를 치는데 여기서 우리 인터페이스에서 자 얘를 투 앰프아웃으로 보내버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여기서 나온 이 앰프아웃을 저쪽 앰프인으로 넣었거든요 그럼 은총씨가 연주를 해 주시면 이제 마샬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마샬 요 마이킹도 지금 건우가 하고 있니? 네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마샬 게임 밟아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이렉트로 리앰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아까 소스 받아 놨잖아요 그럼 이 소스를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내느냐 이쪽에 있는 그 라인 라인아웃 3이 있어요 요 라인아웃 3에서 이 소스 자체를 여기다 꼽아 버리는 거죠 여기다 꼽아 버리면 지금 일로 들어가는 소스는 기본적으로 밸런스 사운드 밸런스 밸런스 사운드를 이 리앰프를 통해서 언밸런스 소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I 내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아웃풋을 스테레오 아웃 2의 레프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이 아웃이 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일로 나가는 사운드가 일로 와서 일로 해서 앰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은총씨가 직접 연주를 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바로 은총씨가 마치 연주를 하는 것처럼 앰프에서 나오게 됩니다 디스트 밟으면 디스트 밟으면 이런 식으로 희한한 세상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기타리스트로서 사실 편의를 높여준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앰프 기능 때문에 이게 엄청 기타리스트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게 확실히 이제 자기 집에 앰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녹음해 놓고 뭐 이렇게 다시 뭐 예를 들면 뭔가 좀 특이한 사운드 만들고 싶으실 때 그런 재활용 해가지고 사운드를 메이킹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독특한 사운드를 또 연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매번 새로 튀지 않고 사운드 메이킹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앰프 기능 지금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은정 씨가 본격적으로 여기다가 기타 사운드를 메이킹을 해서 그런 좀 활용 편으로 들려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성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방구성 뮤지션 네 방구성 뮤지션 네 방구성 뮤지션